자신의 역사도 쓰기도 상당히 좀 힘들고 바쁜데 남의 나라 역사까지 손을 대가지고 기구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한 십몇 년 동안 지속을 시키면서 역사를 쓴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써진 내용, 사실 이게 상당히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당군 성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고대사라는 측면에서 조선사에 쓰여진 그 주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결국은 황국사관의 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결국은 일본의 역사가 조선의 역사보다 오래됐고 말 그대로 국가의 발전이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는 그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선의 상고사를 거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적어야 되는데 결국은 조선사 내용을 들어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뿌리 주체가 없다. 뿌리 없는 민족이고 뿌리 없는 종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민지의 국민이 되는 것이 올바르다는 그런 논리 속에서 조선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 논리 속에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사는 배우면 배울수록 긍지와 자부심과는 멀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닌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내용을 반도사관, 소환사관이라고 부르고 있죠. 반도사관, 소환사관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반도사관은 결국은 저는 강의를 할 때 아예 한반도 그림을 그려놓고 박스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사는 뭐냐면 입학서를 벗어나지 못한다. 벗어나면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한다는 것처럼 유사사고로 몰았다. 그럼 그런 증거가 있느냐? 이번에 제가 다 찾아냈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지방문서까지 뒤져가지고 어디까지 우리나라를 탄압했는지 역사를 탄압했는지를 찾아냈는데 그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한 예로 대일항쟁기 때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만주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만주는 우리가 앞으로 찾아야 될 역사라는 그런 논리 속에 책을 쓰니까 바로 조선총독부에서 그 책을 출판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반도사관이라서 쉽게 말한다면 한국의 역사는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찌그닥 찌그닥 하면서 결국 당쟁으로 망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당연히 식민지를 당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입니다. 그 속에서 반도사관을 만들어놨는데 요즘은 재미난 것이 뭐냐? 아이러니한 것은 과연 한국인들이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국인들이 과연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았을까?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계속 조용하게 살아왔을까? 결국은 저는 결론을 걸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요구한 대로 한반도에 갇혀있던 민족이 아니라 너무너무 전 세계, 옛날부터 글로벌한 민족이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 고대 한국의 문화하고 연결되는 고려가 지금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역사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 문화가 왜 여기 와있을까? 다른 세계사를 다른 나라에 가보면 우리 한국하고 연결되는 문화의 고려가 많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역사를 공평하게 본다면 옛날 문화가 교류했던 흔적인데 이것을 왜 인정 안 하느냐? 우리 한국인들 스스로가 그 문화를 인정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일본이 만든 반도사관. 한국의 역사는 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그 논리의 틀 속에서도 지금도 아마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러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반도사관을 깨고 이제 대한사관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 대한사랑의 대한은 어떤 분이 생각하고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은 우리 한국의 대한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류 모든 문화의 보편적인 문화정신을 이야기할 때 대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대한사랑에서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역사를 강조하고 한국의 문화를 뛰어나다. 남의 나라는 열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 인류는 하나의 문화권이었고 하나의 행정문화권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고대의 역사라든지 정신문화를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지금 세규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참 한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 정도 되면 우리가 배웠던 역사를 보면 한반도 북쪽에는 한사군이 있고 남쪽에는 임라일본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역시 식민사관이 한 흐름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비교에서 쉽게 말한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방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조선총독부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학술단체가 이 책을 써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강의라고 한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북부는 진화의 영토고 남쪽은 임라의 영토라고 틀림없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거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냐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역사를 바라보거든요.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까지를 자기들 고위 영토 지역으로 아예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어놓은 사관 사관 그대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북쪽은 진화의 영토고 한반도 북쪽은 진화의 영토고 남쪽은 임라의 영토라고 틀림없이 표기해놨는데 문제는 그 역사가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도 요즘은 한국 사회에서 임라일본부 문제는 많이 부정하지 않나요? 아직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임라일본부는 아마 영혼이 가지 않을까 요즘 아마 역사 관련된 분들이 많이 알려지다시피 평영의 한사군 문제는 많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참 믿었던 기자조선, 이만조선, 낭낭군 대동강설 이런 부분이 최근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최근에 학솔대를 보니까 낭낭군 교시설까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평영에 있던 낭낭군이 요동으로 이사를 갔다 그렇게 참 학솔대를 하는 걸 보고 참 배꼽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예를 들거든요. 말 그대로 가장 강력한 고구려가 지배를 했을 때 낭낭이 피난을 갔는데 요동으로 갔다. 그럼 저는 그럽니다. 제가 터면 강력한 고구려가 있으면 피난을 밑으로 가지. 왜 그 고구려를 물리치고 요동까지 갈 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무 말을 못 하거든요. 어느새 보면 제가 일제시대 때 기록을 본다면 금서령의 주장. 벌써 조선총독부에서 낭낭군 교시설 이야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 시대 때.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 보면 지금 한국 사학기는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느냐. 조선총독부 그 내용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 임나 문제. 그 한사군 문제가 지금 이제 많이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많이 이제 속된 말로 지금 왜곡됐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내용이 지금 어디로 전환되고 있냐면 한국 사학기가 임나로 전환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임나를 과연 지금 한국 역사학기에서 일본하고 옛날 공동연구를 할 때 임나 일본부는 없었다고 이렇게 공동 잠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한국 사회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단지 이름만 달리하고 성격을 달리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반드시 우리 역사에 가야사에 반드시 싣고 있고요. 일본 천안과에 관련된 역사 그리고 일본의 역사를 아주 요약한 하부지급을 봤는데 문제는 뭐냐. 임나 일본부가 정사로 그 내용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것이 일본의 지금 언어에서 보면 역사가 아니라 바라보는데 절대로 언어에서 그걸 보면서 일본은 임나 일본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한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고 문제는 국내에서 그 내용을 동조하는 그런 연구가들이 아직도 우리 국내 사학계에 있다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 참 암담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하고 일본의 역사침탈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일이 나간다면 한국 사학계는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가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억우심 많이 갔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이제 친일 잔재를 해소하고 척결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마당에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올바른 참모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